자 손가락 3개, 꽉 찬 3개짜리입니다. 손가락 3개짜리 18마리 들었네요. 둘레였어요. 8, 10, 12, 14, 16마리 들었습니다. 16마리, 16마리 들은 삼지갈치. 사이즈는 다 보이세요? 사이즈 좋구요. 요 한티짜리, 가장 큰 것보다 조금 더 위시아래로 보시면 됩니다. 16마리, 통통한 삼지 나오는 삼지갈치. 오우미갈치, 오우미인데 크기 차이가 좀 있어요. 약한 사이즈 나오구요. 한 마리가 좀 크네요. 통통하고. 나머지 네 마리는 비슷비슷합니다. 약한 사이즈 나오는 오우미. 오우미갈치. 오우미갈치에요. 30마리 병어입니다. 한 삼지 30마리 들은 병어. 살짝 얼려가지고 썰어드시면 맛있구요. 쪼려드셔도 맛있습니다. 자 사이즈 가장 큰 거, 몸이 한눈에 보이는 거, 몸통이. 중간에서 무작위로 엎었어요. 왜냐면 이쁘게 다시 담아야 됩니다. 이쪽에도 있구요. 삼심미 한 삼지갈 30마리 들었습니다. 막장에 깻잎에 밥하고 올려가지고 드시면 맛있어요. 무하고 꼬사리 같은 것들 드셔도 맛있구요. 쪼려드셔도 양념도 잘 먹는 법입니다. 병어예요. 뱀뱅이 송어입니다. 위에 한 40마리 사이즈 좋구요. 속은 좀 잡니다. 선도는 나쁘지 않구요. 전체적으로. 자 뱀뱅이 송어. 청무침 젓갈용으로 드시면 좋습니다. 소금 사이즈가 원래 좀 자라요. 참고하십시오. 소금 삐율은 보통 40% 요즘 잡습니다. 조금 더 간간하게 드시는 분들은 50%까지 잡구요. 자 뱀뱅이 송어예요. 병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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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